아! 호라이즌 달리기지 나왔으면 좋겠다 거기서 리프하면 재밌던데 오? 뭐지? 이게 바로 말하는 대로인가? 1. 오도독 2. 오도독 2. 오도독 1. 오도독 2. 오도독 2. 오도독 자 조금만 갔고가서 해야할 것 같은데 흐흐흫 흐흫 흐흫 잠시만 이 조합 뭐야 이 사람 이 사람 아까 위로했던 사람이고 이분은 메이 아시는 분이고 이 또 심의하잖아 이 사람은 흐흫 뭐야 저기 흐흫 흐흫 10m 안가? 흐흫 너 그냥 너도 딜러처럼 해 너 탱커처럼 하지마 문제가 생기면 내가 보여 흐흫 물존 있어야 돼 원의리를 흐흫 디냐탈 흐흫 4 3 2 1 심에 있어 심에 토로도 있을 것 같은데 메이드 있다 라인 조합 뭐지? 호거 있다 호흡 호거 여기 있다 호거 여기 있어 호거 여기 있어 이쪽에 호흡 호흡 메이저어 거점에 메이저어 메이저 조합 봐 하하하하하하 하하 하하 야 나 이거 상자 까고 있는데요 야 저격수 저사람이 이 판 제대로 하네 저기 원챗만 세 명 있는 거예요? 하하 좋아 골태리 맥크리 할 조합인데 이거 호흡 신기들이 더 틀어있는데 호흡 대테크 게임 아니야 나 B부터 B 뚫고 이렇게 해야 돼 여기 B 뚫고 여기 EMP 있어 기다려봐 하나님 우리 아나 내가 지켜줄게 그냥 스피드 가능 아니 스피드 가능해 얘는 올라갈게 없어 EMP를 무시 그냥 포기 호흡 혜이샔 나 콜 패링 좋아 와하 호그 되었다 호그 호그 여기가 패스 아아아아아아 이거 뭐야? 원팀에 3명 있는거야? 자기 팀에? 우와 나? 아까 이거 하긴 한 마땅 한 마땅 안 끝나? 그럴 때? 뭐래? 상대대 원팀 3명이 원팀 3명 아 원팀이랑 그냥 소유해야 될 것 같은데? 홈브라 쓰셔도 될 것 같아 디바 할까? 디바 해도 돼 이게 웃기는 진짜 아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로드워크도 정상픽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로드워크 지금 못쓰지 않나? 3텍 메타대면 모르겠는데 뭐 방벽이나 대치하는 조합이면 모르겠는데 요즘엔 그러지도 않잖아 아무튼 요즘에는 호그도 트로픽 같은데 요즘에는 어 그냥 E맵 수비자가 리퍼 줬었는데 좀 더 많이 받는다 요즘 오버워치는 24명 중에 18명이 고인 아니네 요즘 오버워치는 24명 중에 18명이 고인 아니네 또 가만히 써있는데? 뭐야 시메트라 저분이 루시옥을 한다고? 아니 얼마나 힐 그렇지 그렇지 말도 안되지 저분 시메트라 밖에 안해 무슨 루시옥이야 저 위도우 잔다 요거 나갔어요 외부로 나갔어 자기장으로 나갔어 왼쪽 무중력 같대 무중력 3명 밖에서 3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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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메이가 문 닫아 가지마 야 이거 뭐야 잘가 솔져님 안녕 와 용검이 긴 말하던데 으응 솔져님 궁중비 비지않아 난 찜이 난 찜포니까 난 찜포니까 지지하는 너야겠군 으응 음 흠 으응 으응 살친폼 뭐 뭐라고 아씨 뭐라고요 살친폼 힘드네요 안돼 메인 네 아무리 살친폼 하지만 리프는 안돼 나, 내게 서슴 1인공 좋다! 살찐펄에 미치겠다 호랑이 고란이님 별풍선 420개 감사합니다 고란이님께서 헐 유튜브 제목 정했습니다 여러분 원챔 3명이 있을 때 생기는 일 을을 아 우리 또 방송 영상 재밌게 봐주신 우리 고란이님께서 420개 선물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란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